자 갑시다 어 딱 맞췄어 딱 맞췄어 시작 여러분들 달립시다 오프닝 일단 보고 시작할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 이스라인 궁금하다 오 우효 와우 왓더 홀리 와우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바로 이스라인 네 이스라인 몬스트롬 엑터 녹스 몬스트롬 녹스고요 자 이 게임 지금 이제 1시에 공개가 됐거든요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달려볼게요 오오 이스 시리즈 경험자한테 가장 알맞은 난이도래요 네 임페르노 난이도도 있네 네 어허 일단은 하드로 플레이를 할게요 일단은 어 뭐야 루나틱도 있어? 아 루나틱도 있구나 아 루나틱도 있네 어 루나틱?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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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드로 진행할게 하드로 일단 빨리 가자 여러분들 빨리 갈게요 일단은 뭐야 이거 이동시에 상하회전이 자동으로 원상 복귀된다고? 어 온해 어시스트 모드 뭐야 이거는 발판 기능? 발판이 추가됩니다 발판이 추가됩니다 발판 추가해 됐어 자 일단은 하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로 시작을 할게요 빨리 깨야되니까 하드로 시작 오 진짜? 일스 세세타에 어 일스 다나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어 연동 특정 획득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옆 봉인의 반지를 획득했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하드로 할게요 여러분들 빨리 깨야되 빨리 달려야되니까 일단은 하드로 할게요 하드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 어 임페르누나 네 어 루나틱으로 갑시다 뭐야 들어보자 여러분들 일단 시작했어요 심파이 무효다요 출발 젊은 승팩 오오오오오오옆 젊라 기대된다 진짜로 진짜 엄청 기대되는데요? 방금 시작했어요 방금 잠깐잠깐잠깐 황제 바꿔야지 오 아도루야? 아도루? 오오오오 오케오케 알아서 알아서 아이템 메뉴 조사 대화 점프 대충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 일단은 가 난다 메인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한 행동이 표시된다 오케 알았어 메인스토리 퀘스트 그밖의 이벤트 오케 알았어 뭐야 감옥에서 타록하려는거야 지금 얘 뭐야 범죄자된거야 지금 아들? 아들 범죄자된거 같은데요? 었어 이츠리나 따라데랄 telling자 뭐야 얘네들 뭐가 다 빡빡이들이야 아들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오른손 독봉구가 요시 와깠다 이끄소 잠겨있다 잠겨있다 빨리빨리 달려 여긴가요 여기다 여기다 고고다세 아무래도 이곳을 통해 내려갈 수 있는 것 같다 내려가자 내려가 내려가 여기다 여기는 지하창구이인것 같다 탈옥할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으면 오와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일단 음악부터가 네 일단 탈옥하고있어 지금 음 이 녀석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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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옷 오어 숏소드를 획득했다 간소에게 지급되는 호신용 무기다 혹시 모르니 장비해두자 오케이 알았어 그건 잘 모르겠네요 위험 출입금지 간수도 감옥관계좌라도 해도 이 앞에서 들어가는것을 금암 그래 이곳을 통해 na 갈 수 밖에 없는것같다 몬스터다 지하도를 배회하는 짐승들 사이에 묘한 기운이 섞여있다 아, 아리의 타겟 전환이야? 오케이 스킬, 스킬 플래시, 해피 플래시 이렇게 알았어 교대 뭐야 이거, 가드 어떻게 해? 야, 가드, 가드 한번 해볼게요, 가드 가드 없나? 왜 가드가 없어? 왜 가드가 안되는데? 아, 야 이거 앞 이거 생각보다 힘든데? 공격해봐 오케이 플래시 무브 이스 A라고 똑같네요 근데 타이밍 되게 잘 맞춰야 되나보네 오케이, 가자 네, 방패가 없는 것 같아요 비교 프라이크는 뭐지? 프라이크 네, 프라이크는 뭐지? 프라이크 적들 때리다보면 프라이크가 걸리네 프라이크 프라이크 아나타, 이따이 나니모노다세 뭐야, 팔다리가 왜 저래? 프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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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총은 좀 아니자노 막아, 막아, 막아 프라이크 으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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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카라나가 우우 카나이 깸소리 좀 높여보려고요? 깸소리 이게 최대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아, 더 높일 수 있네 오케이 깸소리 쟤네 높였어요? 오오오 뭐야 저, 저주라니? 뭐야 이거? 이는 크림슬라인 땡포인트가 표시되었을 때 알투를 누르면 포인트가 있는 장소로 고속이동을 한대요 뭐야, 아들이 이렇게 바뀌었어? 라펜 님이 이는 크림슬라인 이는 크림슬라인 땡포인트가 표시되었을 때 알투를 누르면 포인트가 있는 장소로 고속이동을 한대요 뭐야, 아들이 이렇게 바뀌었어? 오오 아 네, 라펜 님 안녕하세요 아프리리스 아프리리스 마다 마니에르 고도는 오 예에스 오소라크 고찌다 오소라크 고찌다 나니? 키에따소 아느 온난 이 따이 나니 모노난다 출혁은 때 목소리가 들리다 서두르는게 좋을것 같다 요시 고찌? 퀙!!! 우와 переж 크림슬라인 딩 화! 화! 오오오오 오예 파이커에서 덥먹었다고요? 아들의 모습에 호응하여 검도 모습을 바꾼 듯하다 야 소소드가 고딕소드로 변화했대요? 몸에서 신비한 힘이 솟아오른다 R1을 누른 상태에서 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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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아까 가드는 뭐야 그러면은? 가드는 오어어어 쓰라둥끼에이 뭐야왜더 못써 아니 이거 근데 죽는소리 똑같이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거 죽는소리 이스3에서 들어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스가 메가사꺼에 터진다고? 처음 듣는 소린데 어..아앗 타카라마쿠다 자 보물상자다 이러는거죠 아! 이 새끼가 죽을려고 가드를 어떻게 써야되는거야? 가드? 야 잠깐만 시스템 버튼 설정 카드 어딨어? 카드 R1인데? 근데 R1으로 스킬도 R1으로 쓰라는데? 뭐야 이거? 뭐지? 스킬도 R1이고 플래시카드도 R1이야? 뭐야 이거 어떻게 쓰라는거야? 왜 왜 스킬이 어.. 왜 스킬이 잔다... 와.. 와.. 야 잠깐만 야 이거 생각보다 플래시가드 터.. 아.. 플래시 가즈.. 플래시 무브 터트리기 힘든데? 죽겠어 어떡해 야 저장하기 없어 저장하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2단점프 야 2단점프를 벌써 배우네? 아까 체력 채우는 템 줬다고요? 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먹고 아 뭐야 여기서 저장할 수 있네 아이 젠장 괜히 먹었네 각인에 새겨진 신기한 패널이 있다 오오 고고아 난다 오케이 세이브된거야? 오이 오이 세이브된거에요 이거? 여기서 여기서 저장하는건가? 아닌데? 잠깐만 아 여기서 이렇게 저장하는거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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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저장 여기서 이렇게 저장하면 되네 네 스킬 스킬 한번 봅시다 스킬 데몬즈 피어스 아니 이거 근데 가드는 어떻게 그러면은? 가드는 못하는거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잠깐만 시스템에서 버튼설정 가드가 잠깐만 부스트 아이원? 이게 뭔소리야 이게? 이렇게 겹치는게 많지? 네 일단은 튜토 다 깨고 한번 찾아봅시다 오 보스다 보스다 깨굴깨굴 개구리가 나왔죠 개구리 어이원 오케이 일단은 공격패턴 파악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씨 아 아잇 젠장 자! 자 알올케에에에어씨 호잇 오 소잇 뭐야 뭐야 적을 탈이 고정한 상태에서 크립슨 라이드는 사용해 고속으로 거를 죽인다 GLORIA 있고 호잇 oux, 투, 투, 투,투喝ㅋㅋㅋㅋ With拿他 УДУ, tho УДУ, faces УДУ, dice УД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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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 Uês 우지도, SUR, Сам, Uinin 호이 ен 금 YO 은 legg 되는데 emit profund 도도도 도도 도도 ㅋ 네, 일부러 뛰어들어서 플래시 터트리고 극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플래시 가드를 써야 되는데 가드가 안나가 설정을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익숙치 않은 힘을 사용한 탓인가 성운이 없는 피로와 탄력감이 온몸을 지배해간다 지금 저주받았죠? 각호다 어 뭐야 플래시 무브죠 플래시 무브 아니요 다른 애가 아니고 원래 그냥 아돌이었는데 맨 처음 보면 못보셔가지고 그랬을텐데 아돌이 누군가한테 총을 맞아요 총 맞으니까 저주 걸려가지고 저렇게 머리가 길어졌어요 네 약간 제로처럼 됐습니다 그거 아돌 목소리요? 오프닝도 없나봐요 오프닝도 없나봐요 이제 이제 오프닝 나오는건가? 네 네 총 맞으면은 머리가 길어졌어요 총 맞아가지고 저주 걸렸대요 그리스마스 저주가 그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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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왜 아돌이 왜 깜빵 신세야 도대체 왜 어? 왜 탈옥수가 됐어 갑자기? 어? 어? 오이 오이 마지까요 야 왜 미투당했나보다 보니까 미투당해가지고 깜빡갔나보네 제 1부 발두크의 개인들 하도 여자들 흐리고 다니다가 미투당했나봐요 게임 소리가 너무 작다고요? 게임 소리 최대로 키운건데 이게? 너무 작아요? 이상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큰데 소리가 너무 작아요 소리가 잠깐만요 소리를 좀 더 설정해볼게요 볼륨을 좀 올려볼게요 여러분들 소리가 좀 키웠거든요? 키워봤거든요? 대역? 이건 볼륨 범위인데 게임 설정에서 옵션에서 음성을 올리라고요? 일단 요거 보고 네 일단 요거 보고 감옥이 서서그로 이게 10일전 내용이죠? 일단은 제가 목소리 좀 작게 낼게요 일단은 요기 요거 이벤트 넘어가기 전까지는 목소리 좀 작게 낼게요 한 23살, 24살 됐을걸요? 무시로 요정도? 뭐야 여기 더빙도 안되있어?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합시다 소리 다 올렸어요 최대로 올린거야 지금 오기가 저렇게 생겼어 후음 오기가 저렇게 생겼어 흠 후음 하이 진 오이 진 오이 진 오이 진 오이 진 오이 진 오이 진 어 뭐야 여기서 아들 왜 말 안하지? 왜 또 갑자기 병원 아니 아까 전에는 말하더니 그 뭐였지 아들 크리스틴 본문 중 저서 중 나와있는거 지가 얘기하더니 여기서 왜 또 말을 안해? 선택적 벙어린가봐요 뭐야? 어떻게 그걸? 하외에서 눈이 부지다고요? 뭐야 뭐야 뭔소리야? 후배서라고? 통 짐작이 안되네 흐흑 이러죠? 흐흑 흐흑 이스5 그리고 이스8 이스... 어... 세븐 내용이죠? 맞죠? 이스5 이스8 이스7 내용 뭐지? 라이벌인가? 얘가 라이벌인가봐요 성기사야? 성기사? 어 지금까지 와크리팀 몇 점인가 10점 만점에 한 9.5점 주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보스 잡았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보스 나아가서 잡았는데 네 재밌어요 재밌어 아돌이 총맞아가지고 이게 지금 10일전 내용이에요 아까 처음에 프로로그 보기 전에 프로... 아... 프로로그... 프로로그 때 아돌이 총맞으면서 총맞아가지고 저주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길어집니다 네 장발장이래 장발장 아돌이 총맞아가지고 監獄庁にまずご一報をということでしたので。 それを先に言わぬか! それでは、この場は我々がお預かりしても。 もちろんだ。 あなたなら何の問題もない。 恩に切るぞ! 恩に切るぞ! 守備隊、全員集合せよ! はっ! これより本守備隊は、 予定を変更して、 怪人の捕捕に向かう。 今日こそあの目触れで、 機械な連中を、 韓国にぶち込んでくれるわ! 捕捕した者には、 俺からの報償として、 金か十枚を約束してあげるぞ! ご 심원 준다는 거야? わ! 本当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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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や、 でも、 も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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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ソースオブロードも、 本当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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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もここまでに、 今のゲーム、 本当に、 私は、 私は、 何? このゲーム、 え? 私は、 これは、 何? と… え… Som部隊を、 国 ? シャトラールと言う者だ。 今、 未知り置きを願う、 西国騎士団… 성각기사다? 쟤들 오문제국 애들이구나 그니까 머리들이 다 무지개들이예요 실제로 저런 머리하고 돌아다니면 눈에 엄청 뜨겠죠? 오오오 야 능력치가 초기화되가지고 저런 놈한테서 당하는거야 지금? 도기에게 웃어보인다 도기에게 웃어보인다 뭐야 아들 머리가 이상해진거야? 한대 왔더니 이상해졌어 아들 기억했다 저거 나중에 내 몇배로 갚아주겠죠? 네 맞았는데 웃은거 1료다 진짜로 이 10일동안 책도 쓰나봐요 애가 여기서 아까전에 프로로그에서 얘 책 쓴거 내용 나오죠? 여긴 감옥 아닌가? 야 니 감옥 다 어디다 버렸어? 야 니 감옥 다 어디다 버렸어? 이아크 주 나나호다도? 에에에에? 나 503번으로 바꿔줘 503번으로 바꿔주면 안되니? 이 번호를 갖다가 네 우리가 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았을거 같은데 흫흫흫흫 그니깐 이스 이제 1 2 3 4 5 6 7 까지 8 까지 하면서 이제 여행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그거 얘기 듣고 네 얘가 기괴한 현상들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뭔가 있을거다 해가지고 체포한거에요 5 fearful 7 2 12 14 15 . 12 16 16 16 いいか。ここには他の囚人もいるが、死後は厳禁だ。席がそれぞれ決まっている。217号の席は、あそこだ。 いいか。ここに行く。 いいからよこしやがれってんだ。今から鉱山で刑務作業なのに、これじゃやる気が出ないだろう。そこを配慮してやろうという優しい気持ちが、お前にはないのか。 俺の声があって、そういうのだ。私たちと食べないと。 話の分からない奴だな。こうなったら力づくで。 え、パセがいね。 こ、こいつ。 カムを殆わてるんだ。シッキーを 떨わてるんだ。 シッキーを 떨わてるかよ? シッキーを 떨わてるよ。 わじゃんちゃん! 何だ、何の。ない。貴様ら何をしている。 163号と212号。またお前たちか! フフフ。申し訳ありません。 チッ、大げさだな。大したことやってねえだろ。 163号。 おや?163号。 あなたのフォークはどこですか? はぁ? ええ? 食器のフォークをどこにやったのかと聞いているのです。 今のどさくさに紛れてどこかに隠し持ったのでは? あぁ?ふざけんな。ここにあるに決まって。 え? え? 163号。 身体検査を行うから来い。 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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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この新入り。 きさまわざとやりやがったな。 ちょっとやりやろやっ4 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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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え?? すごいです。 それはやりやるとやりやろ。 そこは左だ。 それは、自分が大きなのに。 それは右手だ。 それは左だな。 さっきも言ったが、その冠画は元々、要塞らしくてな。 特に地下の古い区画は俺たちや騎士団すら把握しきれていない迷い込んだが最後は二度と地上の光を拝めないって話だそれにしてもいきなりやらかしてくれたなあの163号に目をつけられるとちょっと厄介だぞやれやれやれやれお前も十分面倒な奴だと聞いちゃいたいんだ 本当に大きな戦いのが大きな戦いだった 私が担当する時はくれぐれも面倒事は起こさないでくれ 特にこれから会う奴の前ではな 次の戦いを一番行きましょう 今の戦いを一番行きましょう 今の戦いを一番行きましょう 何か? ああ、ありがあった 早い! 早い! あるいえのほど遅い! 217号 아돌 크리스틴 아.. 자주 듣는 말입니다 아 그건 제 파트너 어..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가 먼저 말하고 있는 건 제가 제 기간을 가르치다 이 7년간이 지나도 이 7년간이 지나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잭積을 남은 곳에 증상적인 현상과事件이 많고 이류로 형제는 보기만에 관광과 감상의 유일은 마법 영역신 자 이게 보니까 네 2하고 4 아 1 2? 4 그리고 5 7 이렇게 말하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마법이 1 2고 유익인이 4고 그리고 연금술이 5고 고대종이 7이죠 싫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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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고문하는거야? 에에에에에에에에 그거를 어떻게 알았지 잠깐만 이스1에서도 이스1에서도 프로마어에서 에스테리아로 갈때 침몰했죠 유익위원회 이스3에서 Is-3에서 3에서 E-8로 갈 때 그때도 침몰했죠? Is-5로 갈 때도 침몰했고 Is-6로 갈 때도 침몰했고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あ 밉고와? 그렇게 많았습니까? 에? 네에에bies! 그런거 같은데요? 야 그거 다 어디다 팔아먹었어? 야 이거 다 처음이네 와 여기서 나오네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 호기심천국 궁금증 해결 아돌은 왜 시리즈를 거칠 때마다 왜 무기들이나 방어구가 다 사라져 다 팔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다 상점에 다 처분해버리고 돈으로 바꿔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거였구나 그런거였어? 야 설마 너 장무라비하고 거래한거 아니지? 네 갑옷이랑 다 처분했죠? 복방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오오오오오오 Woo 옷 속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다 아들은 자신의 옷을 확인 해 보았다 헉 포크가 들어 있네? 이것은 최수 163호가 잃어버린 포크인것 같다 그 식당에서 혼자 판 틈에 옷 속으로 들어간건가? 들키면 귀찮아진다 어딘가에 숨겨야 할지도 모르겠다 숨겨야 된대요 야 빨리 숨겨 야 어디다 숨기냐 이거 야 여기다 여기밖에 숨길 데가 없잖아 뭐야 이거 야 숨길 만한 데가 없는데 화장실도 없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요 화장실도 없는데 어디다 똥 싸라는 거야 자 조사한다 침대 뒤쪽이라면 포크를 숨길 수 있을 것 같다 자 계획도 없이 도망칠 수 없대요 네? 그게 뭔 셈이죠? 티라노스님 포크를 한게 감사합니다 응? 어? 혹시 누구한테 계시는지? 뭐? Gins닝 오늘 밤 저녁이네 아 누구지? 누굴까요? 왠지 동료일거 같은데? 당신은? 어! 말했다! 노련들! 벅오리가 말했어요 드디어! 에또... 이유는? 여기 있는 이유는 명예적이지 않습니다 제가捕먹는 이유는 그렇군요 사기와 경력사정 너는 어떻게 생각해? 헌증이 있다는 것 같으신가요? 헌증이 있다는 것 같으신가요? 헌증이 있는 것 같으신가요? 헌증이 있는 것 같으신가요? 네 네 엔죄에捕먹는 것은 아닙니다 아 뭔가 냄새가 나네요 네 어 뭔가 냄새가 나네요 네 네 뭐 쉬는 뭐 경유기 빨리 영광ologue IG 되게 재미있는데? 되게 재미있는데요 네 오오오 새로운 이스 스토리를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어쨌든 신문이 시작되고 밤이 되면 잠을 자기 위해 독방으로 돌아오고 그런 단조로운 나날이 흘렀다 이거 식스죠? 식스 내용이죠? 제가 며칠 전에 했던거 에른스트 나온거 에른스트 절대 믿을 거에요 외국인의 공항과 배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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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은지 않습니다 안했을 뿐 거짓말을 안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의 증거와 배달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수일간에 대한 협력에 대해서는 저에게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말해봅시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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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그거는 맞는데 어 여행하고 싶은데 간첩이라고? 아니 아들이 간첩이었어? 더이상 뭘 해야 합니까? 이 신문간도 네, 후리고 다녀야겠네. 보니까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네, 또 제국이랑 엮인 거 같네요 아, 해겐이라고요? 머리만 빨갛고 마음은 안그럴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거 옆방 제수 목소리 되게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되게 많이 들어본 목소리예요 누구지? 되게 유명한 성운인 것 같거든요 엄청 유명한 성운인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들어본 성운인 것 같은데 게임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성운인 것 같은데 기밥성어? 모르겠네요 공료락끝연 내가 이 목소리 어디서 들었지? 어디서 들었었는데? 우와, 어디서 들었더라? 여긴 보통 과목이 아닙니까? 이거 재밌어요, 네 일단 처음 프로로그 부분 해봤는데 오, 진짜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딱 봐도 네, 내용 자체가 일단 아돌이 시작하자마자 네, 그 지금까지 진행했던 이스 시리즈들 덕분에 얘가 간첩으로 오해받고 있어가지고 네, 각 마, 각 그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했잖아요, 모험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간첩으로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빵에다 지금 네, 감빵 독방에다 쳐넣어버린 겁니다 세, 내용이 네 간첩으로 오해받고 있어 어찌합니까? 아, 지금이야말로 행동할 때다 자, 포크로 왔다가 문을 따고 나갑시다 독방에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다 독방에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다 락픽 쓰고 있죠, 락픽 야, 그렇게 그렇게 돌아다녀도 되는 거야? 그러다가 만나면 어떡하려고 뭐야? 아, 얘였어? 아니, 목소리랑 너무 안 맞는데? 얼굴이? 역시 당신이었군요 함께 도망치시죠 무슨 소리야? 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아까 프로로그 부분이 진행이 된거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아까 프로로그 부분이 진행이 된거죠 네 보스 잡고 탈출한거죠 물속으로 떨어졌었죠 야, 저기 있으면 금방 들킬거 같은데? 이번엔 여기 떠들려온거야? 어, 뭐야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네? 저주로 인한 신비한 힘은 사라진거 같다 야야, 바로아 바로 옆에 있는데 저거 못거는거야? 가 coz rib 매우 illy 여깄ов 위험하다 어딘가 숨을만한곳에 찾자 관리 자, 빨리 숨어줍시다 다음부터 조심하래요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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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곳에 아이템이 있지 않을까요? 왠지 이런 곳에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막 몬스터, 모넌처럼 막 또 이스에잇이나 이런 것처럼 파밍하는 거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낚시하고 막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마을 사람들한테 말 걸어볼게요 아 유쾌하도다 이대로 야시장에 몰려가서 또 마시도록 할까? 몸을 숨길만한 곳을 찾으라고 하는데 일단은 어 저기다 네 저긴 봐 저기로 가가지고 몸을 숨기는데 숨기기 전에 일단은 마을 한번 돌아다녀볼게요 마을 돌아다녀봅시다 저쪽은 안되죠? 네 뭐야 뭐야 어떻게 해야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긴가? 여기 뭐 하면 되죠? 일단은 들어갔어요 여기 숨어야돼요? 여기 숨어야되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 숨어 여기 숨어 일단 여기 숨어야될 것 같아요 뭐야 여기까지 왔어? 저쪽으로 혹시 여기 숨어야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곳에 제가 이 차림은 붙잡힐지도 모른다 자 뭔가 다른 차림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 요 밑에 뭔가 있지 않을까요? 왠지 밖을 돌아다닐 수단을 찾자 역시 여기 뭔가 있어 뭐야 보물상자가 있는데? 붉은 목도리와 검은 염색약을 획득했다 야 검은 머리로 염색하는 거야 설마? 어 어 이건 아들이 아니야 잠깐만 야 니 사상까지 바꿔버리는 거야 지금? 아니 염색을 해버렸어 거리에서는 공격 액션이 불가능하대요? 오케이 알았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흑돌이 되어버렸어 흑돌 아들이 아니고 흑돌이 되어버렸어 흑돌 어 이럴수가 이거 아들이 아니야 자 밖으로 이따 나와봅시다 야 근데 이렇게 면장한다고 어? 아들이 흑돌이 되어버렸어요 주변에 추격대는 없는 것 같다 과투단이 독이를 찾으면서 조심스럽게 도시를 살펴보자 독이는 아마도 여관이나 주점 쪽에 있을 것 같죠? 딱 보니까 오케이 모험과 관련된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난다 난다 숲속의 작은 새는 둥지로 돌아가고 평원의 꽃들도 잠에 빠진다 잘 자려 내 사랑스러워 별빛에 감싸여 행복한 꿈을 꾸려무나 낙서무나 원래 막 여기 스카이링같은데 보면 여기 막 양배추같은거 있고 막 당근있고 막 이럴던데 네 그런건 없네요 좀 아쉽네 자 이렇게 뭐야 2단점프도 안되는데? 아까 2단점프 됐어 어 여기 보물상자 있는데? 보물상자 뭐야 이거? 저 안에 들어가면 저 안에 못들어가냐? 뭐야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거야? 저 위에 있어서요? 저 위에 보물상자 있나봐요 저 위에 그쵸? 반골할아버지랑 개인이 왔대요 개인이 자 영상은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영상은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1에서 100인의 사람은 수피적으로도 못합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쟤 뭐지? 하하하하 아 남들 다 하는거 나도 좀 해보자는데 어? 안 돼?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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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메인캐스트 있네요 하하하하 Cejan의 감정을 좀 뷰경해 보고있습니다 아 내가 너무 다 내가 너무 좋아하면 아니냐? 어? 내가 너 좋아할수도 있는거니? утств 에어디 영상만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네 메인캐스터 한 번 봅시다 감옥에서 탈옥한 녀석이 있다는데 개인도 아닌데 대단한 녀석이 다 있군 아 로몬 수비대는 지금쯤 비상에 걸렸겠는걸? 빨강머리 탈옥스라니 세상에나 흉악한 채수면 어쩌지? 어 야 예예예 여러분들 지금 여기 중앙에 있는 애 예예예 이 친구 이 친구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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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 친구 이 친구 딱 봐도 네 어 뭔가 히로이드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물씬 풍기죠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왠지 히로이드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죠? 네 어 아냐아냐아냐 네 히로이드일 것 같은 느낌이 네 물씬 풍겨요 개인이 추기경님을 납치했다는 소문도 있지만 난 난 그거야말로 로몬 놈들이 만들어낸 헛소문이라고 생각해 요새는 안좋은 일들만 쳐줬다하면 다 개인 탓으로 떠올리니까 개인안이 생각나는데 어제는 번화가에 나타났다면서? 나도 알아 백명 맞지? 나도 마침 거기 있었어 뭐 정말 나도 한번 보고싶다 가슴 아닐까요? 오오 아 저게 감옥인가보네 아까 탈출한 감옥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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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밤 되면 설마 변신하는거야? 설마? 아니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아돌 변신했는데? 갑자기? 에잉? 에잉? 유단메사렐라 아카노오오요 고고와 수대니 노로와르시 려익이 그리무월르도요 기미와 이따이 나니모노다 얘가 아까 아돌한테 저주걸었었죠? 에잉? 아 쟤가 백묘야? 오오오 오오오오 얘네들이 동료인거 같은데 그리고 아카노오오 소나타가 6인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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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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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노오오 아카노오오 데스욱 고이 남아에네 몽유마 숙고이 도우마 너희들은 대체 아 그래? 얘네 주위병이 시각하게 걸린거 같은데? 아하 아... 악본이니... 아까기 성겟의 밑에 맘스로와니 타마시의 타치의 우에라게가 아직도 하테나기 요리의 를 노로와레시 지고래 뭐지? 갑자기? 아니 너무 갑작스러운데? 뭐야? 명월의 골짜기? 이번 나인 컨셉은 중2병인가 봐요. 저주 걸렸어요. 아들이. 홍보도 가슴 크다고요? 그러네. 이수정 같은 건? 야 여기 더빙은 해줘야지. 마음껏 힘을 발휘하라고? 방안한 놈들 해치우라고? 진짜 알았어. 이거 이스 에잇에서 적들 막 밀려 들어오는 거 해치우는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그쵸? 저기요? 야 이건 저도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얘들아 알아서 물리쳐. 저거? 나 안 싸우면 되겠지? 나 안 싸우면 되겠지? 나 안 싸우면 되겠지? 내가 애초그야 돼. iso게 됨. 이마 돼! 앞으로 사러FOFOFOFOft nano 아, 플래시가 써지는구나? 플래시가 써지네? 그냥 아예 원 누르면 써지네요? 어, 뭐야? 둘이 이렇게 많아 알아서 싸워주면 돼요?